자 녹화를 시작합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저는 팡 따라라라르 이유에요 자 여러분들 자 이번에는 카오스 반반 우리 레벨 220 카이저의 카오스 반반 잡어프 솔플입니다 카오스 반반의 잡어프 솔플이구요 잡어프는 나 혼자 쓸 수 있는 버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쓸샵 쓸 윈브를 써주구요 자 그 다음에 메이용 이런거 준비됐구요 자 쓸 컴뱃 쓸만한 어브를 쓰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준비 안된거 있습니까 여러분? 어 없는거 같죠 여러분? 아 이게 지금 너무 버프가 많다보니까 좀 헷갈려요 자 카오스 반반 잡어프 솔플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준비할게 아 이 별도장 이거 거슬리게 어 준비할게 뭐가 있냐 음... 자 가볼게 여러분 갑니다 렛츠고! 구독하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신 그 다음에 소환수 예시 야 이 숭다리동 해가지고 바로 죽일라 했는데 뭐 나오자마자 숭다리동으로 도망가네? 아 그래서 살짝 딜이 좀 꼬였네요 하하하하 자 요렇게 여러분들 레벨220 카이저의 카오스 반반 솔플이었습니다 잡어프 솔플이었구요 예 녹화를 총리합니다 팡이오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지시